안녕하세요. 세븐스테이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임창정입니다. 오늘 세븐일레븐에서 이런 걸 봤어요? 세븐일레븐에서 만 파는 막걸리인데 한번 드셔들 보세요. 오늘 미숫가루 막걸리랑 함께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. 내가 널 떠났어야 했는데 왜 떠나야 하는지도 아는데 어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내 곁에서 늘 조용히 손을 잡아준 그대 제발 나를 떠나 부디 너를 찾아 이젠 와도 되는 너의 날은 분명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어서 나를 떠나가 왜 인증 널 보낼 수 없었을까 살면서 너와 내가 죽어도 너와 내가 아닌 것은 누군가 그에게 소중한 너인데 내 그들의 가벼운 사랑받지 못해 섬 미안해 그만큼 받았으니 될 거야 내 생엔 없을 것 같던 그 사람 어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나일 텐데 또 그렇게 날 안아주는 그대 제발 나를 떠나 부디 너를 찾아 이제 나도 되는 너의 말을 분명 다시 돌이킬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어서 나를 떠나가 더 일찍 널 보낼 수 없었을까 혹시나 너와 내가 영원한 너와 내가 맞을까봐 누군가 그에겐 소중한 너인데 내가 되고 싶어 염치 없이 지금까지 널 잡은 거야 떠나고 나면 우린 다 잃는 걸까 아냐 그저 죄 잘인 거야 우리 헤어지면 잠시 아파 정말 잠시일 거야 세상도 잘했다고 말할 거야 왜 일찍 널 보낼 수 없었을까 살면서 너와 내가 죽었고 너와 내가 아닌 것은 누군가 그에겐 소중한 너인데 내 그늘에 가려 사랑받지 못해 그래서 미안해 안심할 때 나아계좐 태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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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나 않을까 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많은 일처네 이기적인 그대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보라고 불러보라고 미친듯이 외쳤어 떠나는 그대 얼굴이 마치 저 눈과 같아서 나 눈물이 났어요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이렇게 취할 때면 바뀌어버린 전화번을 누르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듯이 울었어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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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정말 미안해 이기적인 그대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보라고 러브라고 미친듯이 외쳤어 미친듯이 외쳤어 미친듯이 외쳤어 남아 나만 찍어 카메라 어디 도망가지 말고 컷 컷 인기를 익숙해 미친 빨간 스크랩